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엔 2023 철투철미의 개념 완성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생명과학 철투철미의 개념 완성에서 여기 보면 올해 책 표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실물을 준비해 봤는데요. 개념 강좌의 개념서는 1년을 여러분들이 두고 보셔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좀 더 무게감 있게 진중하게 블랙톤으로 준비를 했고 반짝반짝 여러분들의 올 한해 수험생활이 빛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은박 금박 좀 럭셔리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개념서고요. 개념서 표지는 서브노트 필기노트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함께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될 컨텐츠는 MDC 기출문제집인데 블랙앤화이트. 조합 어때요? PD님. 이쁜 것 같아요? 저런 형식적인 모습 매우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준비를 해 봤는데 쌤이 올해 수능생명과학을 어떤 슬로건으로 1년 커리를 진행해 보고 싶냐면 개념, 스킬, 롤리, 그리고 속도감. 여러분들도 한 번쯤 모의고사를 치러 보거나 또는 예비 고3, 고3 현역들이라면 선배들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개념, 스킬, 롤리, 알고 있어도 시간에 매우 부족해. 속도감 있는 과탐, 밸런스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 네 가지 요소입니다. 이제 먼저 철제, 철제, 철제 개념 완성은 강의뿐만 아니라 매년 교재가 전면 개정이 되는데 온라인상에서는 개강을 12월 중순쯤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오프라인 현장에서는 12월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월에서 3월까지 진행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습 목표는 보조 개념과 수능 출제 필수 개념을 구분하고 정리한다. 사실 이 개념 강자라 해서 다루는 개념 중에 쌤이 느끼기에는 대략 한 30%의 개념적인 것만 수능에 출제되거든. 그럼 나머지 70%는 보조 개념인 거야. 모두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그런 것들을 구분해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암기량이 줄어들고 효과적으로 속도감 있게 빠르게 기본 문항도 풀 수 있고 문제 파악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수험생들은 1년 동안 수험생활을 진행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아니라, 그렇지가 않아. 1월부터 10월까지 진행을 하고 N생들 같은 경우에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하는 게 아니라 수능 보고 나서 건강이 많이 악화돼 있어. 그래서 1월 정도는 또는 2월 정도는 좀 휴식기도 있고, 좀 가볍게 탐구보다는 다른 국수형 쪽에 치우쳐서 공부를 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N수생이든 고3이든 간에 대량 한 8개월 정도 수험생활이 진행이 돼요. 고3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중간기사, 중간기말고사, 휴강이라는 또는 시험 대비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어정쩡해. 그래서 실질적으로 8개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8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개념 끝나고 기출하고 이게 단계별로 학습을 하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이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넉넉치가 않은 편이거든.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개념 수강을 하면서 기출 공부를 함께합니다. 그래서 개념 강좌 내에서 고난도 킬러 주제의 스킬과 논리에 확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출을 해설제 풀이대로만 해서는 현실적인 풀이가 안 나오거든. 그래서 스킬과 논리를 킬러 주제들에 대해서 개념 강좌에 함께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기출 1회독을 목표로 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개념 강좌의 개념서의 구성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면 일단 이론, 킬로로직, 문제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출제 필수 개념을 정리합니다. 이때 그냥 암기하면 잘 암기가 안 되는 것들도 있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원리와 이해를 토대로 해서 암기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나갈 거고요. 어쨌든 암기도 어느 정도는 납득을 해야 암기가 잘 되거든. 단순한 암기도 있지만. 그리고 킬로로직은 스킬과 논리를 체화해야 하는 생명과학 1에서 막전이 근육 유전 파트라는 대표적인 주제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 부분이 단순히 내가 맞추려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구현할 수 있는 실전적인 풀이, 수험생다운 풀이를 하려면 일단 배워야 돼, 풀이법을. 풀이법을 배운 다음에 기출문제부터 적용을 해봐야지. 단순히 기출문제를 풀었는데 풀립니다가 아니라 기출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풀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그러한 스킬과 논리가 필요한 킬러 주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총정리를 해주는 파트가 킬로로직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개념을 1회독을 하시더라도 킬로로직만은 최소 3회독은 해주셔야 이게 어쨌든 남의 얘기를 내가 듣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좀 내 몸에 맞게끔 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그래서 3회독을 해주시고 그것을 자분기라고 하는 강좌에서 자료분석의 교술 조금 유명해요. 자분기라는 강좌에서 킬로로직의 스킬과 논리를 체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직앤제에서는 실전 적용을 해보는 거고 그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문제의 구성은 탐구, 예제, EBS 기출분석, 대표기질 분석으로 구성을 단계별로 했어요. 바로 기출분석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단계로 좀 쉬운 것부터. 그리고 개념 강좌의 수강 대상은 노베이스, N수생 중에 3등급 이하는 전범위를 봐주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 다음 고3 실력자, N수생 중에 1, 2등급이었던 분들은 3단원, 4단원만 선택적으로 수강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3 실력자라는 건 누구냐면 이미 나는 고2 때 개념을 띄었어. 어느 정도 이론이 잡혀 있어. 선행을 해봤어. 꼭 한종철 강좌를 개념 강의를 안 들었어도 다른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들어봤어. 이런 상황입니다. 추천 학습 분량은 1, 2단원은 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요. 3단원은 4주 정도가 추천입니다. 그리고 4단원, 유전 파트는 두 달 정도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셔서 꾸준히 그리고 심도 있게 한 번 할 때 제대로 유전은 그리고 5단원은 한 주면 충분하다. 쉽게 해서 1, 2, 3, 5단원 암기 유지 내용들이 많고요. 3단원의 막전위 근육은 수학적 계산 능력이 좀 필요해. 그리고 4단원 유전은 전반적으로 원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암기도 있고 그리고 수학적 계산 능력, 유전은 확률이거든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총 14주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예요. 좀 더 욕심이 있으면 1, 2, 5단원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빨리 진행하면 12주, 3개월 코스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강 순서의 추천 사항은 쌤은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수능 생명과학 1등급, 2등급, 만점 같은 의미인 등급을 획득하고 싶으면 유전의 고비를 넘어야 돼. 비유전 파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맛만 먹으면 3개월이면 충분히 완성하고 정리할 수 있거든. 그리고 그 이후에 꾸준히 관리만 한다면 비유전 파트는 수능장 가서 절대 틀리지 않아요. 근데 유전은 관점이 달라. 완성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현행 평가원 출제의 원리에 맞게끔 우리가 맞춰가는 거야. 우리가 쫓아가는 거지 평가원의 유전 출제에 대한 어떤 예상을 적중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런 측면에서 현행 평가원 출제의 원리나 출제의 경향에 맞추어서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유전의 스킬과 논리를 채워야 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유전의 공부 학습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런 측면에서 유전은 1월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고요. 2, 3개월 만에, 솔직히 얘기하면 6개월 만에 안 돼. 1월부터 시작해서 8개월 동안 꾸준히 하면 쌤은 고3 현역도 1등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1월에 시작하면 20문제 중에 19문제를 풉니다.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문제는 시간이 부족해. 이것도 대단한 거야, 사실. 그리고 3월에 유전을 시작하면 18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나머지 두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게 계속 쫓겨서 푸는 거고. 현장에서, 시험장에서. 근데 만약에 유전을 5월에 시작하면 17문제를 수능장에서 풀고 3문제는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찍든 어떻게 직관적 풀이를 하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염두에 두시고 수강 순서를 왜 이렇게 잡았냐를 참고해 주시면 돼요. 유전부터 시작합시다. 유전부터. 유전은 독립적인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다른 단원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유전부터 할 수 있어. 반면에 1, 2, 3, 5 단원은 약간의 연계성이 있어. 그래서 쌤이 추천하는 거는 인강수강생들한테 4단원 유전부터 1월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개강을 12월부터 하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은 1월부터 할 수 있는 여건일 상황인 경우가 많으니까. 유전을 1월부터 시작하시고 저도 1월부터 유전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 2 단원을 하시고 여기서 기초적인 용어들과 개념들 잡은 다음에 3단원으로 가시고 그 다음 마지막 5단원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쌤이 형강 커리도 가급적이면 이런 순서대로 진행할 거거든. 업로드는 50분 기준으로 43강 플러스 알파고요. 업로드는 매주 3강에서 5강 정도 촬영 방식의 스튜디오와 현장을 섞어서 할 건데 쌤이 작년에는 코로나와 같은 그런 긴급한 상황들 때문에 전 강좌를 다 스튜디오로 했었어. 근데 쌤이 마지막에 일부 강좌를 현장을 올렸더니 어찌 됐든 간에 현장 강의가 좀 자연스럽잖아. 덜 지루하고. 그래서 올해는 가급적이면 현장 강의를 많이 업로드해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일단 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1, 2, 3, 5 단원은 스튜디오 버전을 생각하고 있고 어렵은 유전 단원은 현장 버전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흥미를 갖고 그리고 저도 현장에서 강의가 좀 더 잘 돼. 스튜디오 강의보다. 그렇게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컨텐츠는 철두철미 개념서 한 권 전면 개장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지라든지 수강후계 보면 쌤 작년에 쌤 철철 개념서 갖고 있는데 또 사야 돼요? 어... 완전히 달라지니까 작년 교절 올해 강의를 들을 수는 없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MDGC라고 하는데 PD님 MDGC가 뭐의 이니셜인지는 알아요? 저랑 자주 촬영해 보니까 가끔씩 들어보셨잖아요.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나죠? 관심이 없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되게 유치한 건데 모든 기출의 이니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학생들이 한 번도 안 물어봐. 좀 재밌게 하려고 한 건데 MDGC가 작년까지는 전단원, 전단원으로 구성이 돼 있었어. 그리고 다소에 살짝 불편했었어. 왜냐하면 이제 개정 첫 해라 쌤도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 그럼 구성을 좀 복잡하게 나눴어. 그런데 올해는 어느 정도 이제 2년 차 이제 지나서 이제 3년 차니까 음... 애매한 부분들을 많이 걸러내고 전단원을 좀 더 단순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MDGC의 핵심이라고 하는 책이 한 권 더 나와요. 강의는 똑같은 내용인데 책 자체가 두 권의 버전으로 나온다고 MDGC의 핵심은 잠시 얘기해 주겠지만 유의미한 또는 관참에 따라 어려운 문제만 좀 뽑아서 풀고 싶어요. 쉬운 단원까지 다 사기에는 좀 아까워요. 활용하지 않을 건데 뭐 이런 니즈가 있었어. 그리고 수험생 피드백을 다 받은 거야. 그래서 올해는 기출문제집이 MDGC 점단원 버전하고 MDGC 핵심 버전이 있다. 그리고 필기노트의 가장 불편한 점이 뭐였냐면 쌤, 강의 내용과 좀 안 맞고 또는 그냥 개념수의 축소판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 강의 내용과 침판 판선행위 일부 불일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전작업이 돼 있어서 그래.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불편사항들 그리고 피드백들을 반영해서 실제 촬영되는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를 바로바로 모니터링해서 강의 내용과 판서 내용을 그대로 담은 좀 더 일치성이 높은 필기노트를 3월에 출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월 말이면 완강이 거의 다 가능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개념수의 경우에는 이론, 킬로로직, 문제 3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론에서는 보조개념과 필수개념과 탐구자료가 수록이 돼 있고요. 킬로로직은 앞세기해줬던 것처럼 막전위 근육 유저는 말 그대로 스킬과 논리를 배운 다음에 문제풀이를 시작을 해야 돼. 기출문제부터. 그래서 출제경향의 분석 포인트 자료 분석에 대한 스킬 논리 총정리 그리고 탐구의 재료를 수록해서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엄청 많이 보강했어요. 그리고 문제는 EBS 문제를 개념 단계에서부터 살펴보는 게 좋다. 왜냐하면 요즘 수험생들이 바쁘고 시간적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 수능특강 수능한 손 꼭 봐야 되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거야. 필수사항들을 개념 때부터 이제 다뤄드립니다. 대표이줄 분석. 그 다음에 이제 MDGC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드백이 있었냐면 작년에는 선생님이 이쁘게 박스로 해서 세트로 교재를 판매했었는데 그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별도 판매를 할 거야. 여러분들이 별도 판매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MDGC를 꼭 구입할 필요는 없지만 시중기출문제집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쌤의 강의 방식이 해설에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중기출문제집에서 보지 못한 수능 출제 경향에 맞는 기출문제도 다수 들어있기 때문에. 전단원 소주제별 분류고요. MDG 전범위 버전은 1260제. 스텝 1, 2, 3를 구성돼 있고 스텝 1은 고2 모든 기출 스텝 2는 고3 교육청 기출 스텝 3는 고3 평가원 모임 및 수능 기출입니다. 고2 모든 기출은 최신 3개년 그리고 스텝 2와 스텝 3의 고3 기출은 최신 9개년 중에 특히 작년 2022학년도 수능에서 16번 형질교배가 과거 멘델교배와 좀 유사하게 나온 경향이 있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더 멘델교배에 관련된 환경계산 문제를 보강을 했습니다. 총 3건으로 구성돼 있고요. 볼륨 1은 1, 2, 3단원 볼륨 2는 4, 5단원 정답 해설집 총 3건이에요. 왜 이렇게 나누냐? 쌤 너무 두꺼워요. 갖고 다니기 또는 펼쳐보기가 힘듭니다. 분건해주세요. 피드백. 전면적으로 수용을 해서 진행을 했어요. MBC 핵심 버전은 기출문제집인데 유의미한 기출문제 그 유의미하다는 게 중킬러 킬러를 포함하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다소 쉽더라도 이거는 좀 봐야 한다라는 필수 사항들 막전이 근육 유전 파트의 문제들입니다. 총 2건이고요. 문제집 정답 해설집 필기노트는 철철 개념 강좌의 강의 내용과 판서 내용을 그대로 담은 거예요. 작업 방식은 매주 강의 모니터링 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여러분들이 불편했던 쌤 강의 내용과 칠판 판서 내용이 다소 안 맞습니다. 그대로 담을 수는 없나요? 그 피드백을 수용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3월에 출시를 하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했고 쌤이 올 한 해 그리고 매년 느끼는 게 노력의 양에 비례해서 결과 항상 좋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노력을 안 할 수는 없지. 노력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최소한 이건 알고 있죠. 저 노력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잘 안 나오죠 점수가? 노력의 양이 비례해서 결과 항상 좋게 나오진 않잖아. 노력의 질과 방향, 즉 꾸준함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긍정적인 태도, 매번 모의고사에 우리가 만족하는 결과보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있을 때 실패가 아니라 그동안 했던 게 헛된 게 아니라 망했다가 아니라 이걸 발판 삼아서 진짜 시험인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거니까 긍정적인 태도로 전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학습적인 측면에서만 성적을 해석하고 기대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체력이 뒷받침돼 주지 않으면 집중력이나 끝까지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수능장에서 생명과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 시간에 보는 경향이 많단 말이야. 국수형의 멘탈 털리고 그리고 국수형의 모든 상처를 안고 과탐 볼 때 제정신은 아니야. 이때 필요한 게 쌤은 체력이라고 생각해요. 멘탈이든 집중력이든 체력이 뒷받침돼 줘야 돼. 이 네 가지 요소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진행하신다면 올해 수능 대박 나시고 올 한 해만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시면서 입시판을 떠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입시판은 빨리 떠나는 게 정답이에요. 개념강좌 오토드리스 감사하고요. 다음번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